안녕하세요 리치 됐나요? 안녕 인사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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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축하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 1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씨로 첫 1위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진짜 받을 줄 모르고 1위 발표하셔야죠 저희도 같이 보시죠 모델 올라가기 전에 체력언니한테 언니 우리 1위후보에 있어 이랬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홈에 넣어주셔서 이랬는데 올라갔는데 그래서 1위 1부시쇼 갑자기 있지라는 거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3억 진짜 빨랐잖아요 근데 아침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몇번 아저씨 저희도 목이 안 풀려서 엄청 아침에 목이 안 풀려서 여러분들 응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지금 엠카 신청하고 오셨겠다 그러게 9시에 신청이었다고 네 엠카도 있고 그 다음에 뮤뱅도 있고 볼 날이 너무 많네 펜사도 있죠 너무 많다 펜사인들도 와주세요 그리치 좋겠는데 너무 많다 다들 축하한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이 더 수고했어요 맞아 맞아 진짜 감사해요 뭐야 오늘도 오늘이지만 저번주도 이른시간이 있지 않았어 우리 한번 유나님 치아가 좋아 우리 또 너무 유나님 치아가 좋아해요 한번 환하게 웃어줘 안돼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1위 축하해 주시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반묶음을 브이앱에서 보여주네요 반묶음 잘 어울린대요 고마워요 한 점은 없었나? 응 한 점은 없어졌어 그럼 나도 반묶음 한번 응 어 근데 지금 화장이랑 잘 어울려 진짜 다 얼굴이 반짝반짝하거든요 잇지 사랑해요 화이팅 아 네 소감 해달래 고3인데도 잇지가 짱이요 미찌가 짱이요 우리요 우리요 아 주말에 보러간대요 내일 엠카 신청이 잘 안돼 어머 진짜? 방금 댓글이 너무 슬퍼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때 보면 되죠 맞아 우리 앞으로 볼 날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뭐 아 주가나야 재밌어요 이렇게 막 써줬어요 맞아 우리 주가나야 재밌어요 우리 대기하면서 주가나 가잖아요 맞아 대기실에 티비가 있는데 다 같이 켜졌어 모여서 우리가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해줘요 말해줘 수건을 촬영하니 계속 던져 수건을 계속 던져 아니 어느 순간 난 분명히 이만큼 올려놨는데 어느 순간 가져와갔더니 톡톡 기어 있는거야 네? 너는 촬영이 되게 힘들 것 같긴 하더라 우리는 그냥 통에 넣으면 되는데 걸어야 된다 거의 체력이 무슨 너무 웃겼어 진짜 눌렀어 진짜 좋다 오늘 너무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되게 알차게 보낸 느낌이랄까 되게 하루가 꽉꽉 채워진 그런 오늘 캐스터넛치도 봤어요 맞아 두 분이서 이렇게 캐스터넛치도 저번에도 캐스터넛치도 맞아 맞아 너무 웃겼어 맞아 진짜 우리 1인공이 없었죠 그러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상 진짜 예상 진짜 예상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해서 흘리고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 정말 말씀하셔가지고 1인공이 앵콜문에서 한거였지 그리고 다른 아 죄송해요 저희가 죄송해요 꼭 먹을게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체리영 so pretty 땡큐 또 있는데 뮤지인은 무거운 수행 중인가요? 하트 누르는 중인가요? 하트 누르는 중인가요? 계속 하트 누르는 하트 색깔이 되게 예뻐 주황색 보라든가 그러게 뭔가 많네 이거 꾹 누르면 하트 크네 wah trustees 누가 알아? 그리와 왜 안 눌러? 하트가 한 것도 누르면 커져요 여러분 왜? 볼 때 공개 저희 근데 1인공을 되게 좀 빨리빨리 말했었잖아요 방송이었어서 차라리 한 번씩 말할까요? 한 번 보자 아니, 이비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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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일단은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저희가 아이씨를 준비하면서 설레지만 조금의 부담감도 가지면서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응원해주는 위치를 보면서 그래서 너무 그냥 우리가 연습했던 게 아, 참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매 무대마다 진짜 저희가 오히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1위까지 하게 돼서 정말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영상 볼 때마다 너무 좋은 수식어들 붙여주시면서 영상이 올라가고 하는데 진짜 그거에 막 저희 믿지 여러분들이 저희 항상 응원해주시고 힘이 돼준 덕분에 진짜 저희가 항상 무대를 그렇게 열심히 힘을 받아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가도 감사해 안녕 안녕 우리 가도 감사해요 우리 가도 감사해요 우리가 그거 다 오디오가 물리거나 비거나 비거나 뭔가 더 좋은지 세력이 너무 예쁘고 상큼해 유나 사랑해 안 같아 해주세요 우리 진씨 하나 둘 셋 한 어묵인데 어묵 다 어묵 나는데 저는 따순물 마셔요 따순물 네 뭐 마시냐고 물어보시고 따순물 이거 떠 들어올 때는 김나무 썼는데 어머 하트도 백라인 남았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축하해주고 있어요 Thank you so much 리아 영어로 한마디 Thank you Guys We won the first Yeah Thanks to you guys Thank you so much 우리 믿지들은 나처럼 이러고 있겠지? 응 보면서 계속 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꾹 누르면은 큰아트 큰아트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몇 개가 올라가는거야? 원래 한 번 놀랐고 아니야? 첫째 팀인가? 응 한 번 놀라갈 것 같은데 진짜? 아 그 뭐라 뭐지? 그러셨어 오디오가 비워도 좋아 어머 어머 저는 한번 브이 켜서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이 믿지들이랑 아이컨택하는 방법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좀 카메라를 가까이서 해서 아니에요 안 돼요? 왜요? 왜요? 조금만 가까이 해서 왜냐면 우리가 오디오가 돈에 따라 조금 비니돼요 그러면 딱 이 정도 언니가 나중에 할 그 방송의 맛보기를 보여주는거지 한 10초 정도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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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1 2 3 너무 깜빡하면 되는거야 진짜? 응 5 6 깜빡했어 7 8 9 10 아 눈매 감사해요 감사해요 좋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도 더 좋은 무대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꿀잠 주무세요 잘 시간일까? 내일도 봬요 아니요 내일은 엠칸 빨리 재우자 내일도 봐요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봐요 모니터 뒤에서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녕 수많은 믿지 안녕 수많은 믿지 여러분 감사합니다